사제들이 또 막말하는지 이런 내용은 굳이 다룰 필요가 없겠지만 참 정신나간 사람들도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지 오늘 오병상 기자가 글을 잘 썼네요. 시대의 착오적인 정오의 사제들 신부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정오의 감정을 내뱉고 있다. 대한승공의 김규돈 신부가 11월 14일 sns에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염원한다는 글로 올렸다가 사제직을 박탈당했다. 카돌릭 박주한 신부도 지난 11월 10일 sns에 전용기에서 대통령 부부가 떨어지는 이미지에 비나이다라는 글이 달라 올렸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곧 공식장을 밝힐 예정이다. 카돌릭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11월 14일 도심에서 이태원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미사를 올리면서 희생자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고 윤석열 대진을 촉구했다. 카돌릭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지금 어디에 있나 궁금했는데 여기서 또 기어 나오네요. 정의구현 정의구현 사제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좌파들에 의해서 자영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사기 문제를 다루야 그게 정의구현이 되는 거죠. 이런 엉터리들이 그냥 하나님 믿는 사제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엄해하고 모함하고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이죠. 한국 카돌릭의 정치적 진보 좌파 편향은 뿌리가 깊습니다. 사회참여에서 안 비롯됐겠습니까. 사회참여니까 군부독재 시절이야 사회참여 차원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것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게 참 엉망침창인 거죠. 민주화 이후의 사제단은 점점 더 강경한 진보 좌파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종북으로 기운 거죠 완전히. 급기야 사제들이 대통령의 죽음을 염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주화 이후 35년이 흘렀습니다. 성직자들의 순교자적 희생만이 살아 숨 쉬던 저항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제 개개인의 신념은 양심의 자유라고 하지만 미사복을 입은 사제단의 정치적 좌파 편향은 시대의 차고적입니다. 정신분열정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수환 추경은 시대를 이끌었지 차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부독재의 한관은 그런 구심점이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니까. 정말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네. 천주교 내에서도 평신도 협의회 같은 거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발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마는 어떻게 사제들 얼굴에서 하나도 모면 온화한 기색이 없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팔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개발서 같은 데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마음의 평화나 이런 부분을 얻는다고 하지만 신앙심이 깊어 가게 되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마음의 평화라든지 기뻄과 같은 것이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기뻄과 마음의 평안이 참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생각을 세월과 함께 많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복을 보게 되면 사랑 실학 화평 온유 믿음 절제 부드러움 선하심 온화함 이런 것이 팔복이지 않습니까. 팔복을 사랑 실학 화평 온유 믿음 절제 부드러움 선하심 인자심 이런 것을 대책이다 보면 그것이 참 사람이 노력해도 해야 되지만 사람의 노력만으로도 참 얻기 가 힘든 일이다. 언제 어디서나 세상사가 요동 지더라도 사랑 실학 화평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사랑 실학 화평 온유 믿음 절제 부드러움 선하심 인자심 이게 팔복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나이가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좀 사람이 온유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교든 구교든 관계없이 사람이 좀 편안하고 온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얼굴이 이렇게 강팍해 가지고 계속해서 국가 전복만 놀이를 모아야 됩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참 그런 것을 내가 늘 누릴 수가 있으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랑 실학 화평 온유 믿음 절제 부드러움 선하심 인자심 그게 이제 인문학자들은 대부분 제가 젊은 날 자기개발서 작가로서 활동할 때는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일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심이 깊어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주어진 그런 선물이다. 무상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럼 이제 얼굴이 좀 편안해지고 세상이 뭐 비바람이 치는 그런 호구가 내리는 그런 급변기에서도 항상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뭐 성직자가 돼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미사를 했을 건데 얼굴이 이렇게 강팍해 가지고 박주한 신부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내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종교도 팔고 하나님도 팔아가지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굳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체제 전복을 원하니까 체제 전복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통령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참 맨정신으로 세상사를 보기가 참 힘든 그러나 이 사람들도 교훈적인 면이 있죠. 인생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